1매치 1게임 출발 1매치 1게임 출발 이승준의 화끈한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홀입니다 3구 미들코스 첫매치이기 때문에 서로 플레이를 많이 모를거에요 하성빈은 99년생 7살 차이 반대편 코스 이승준이 13승 9패의 단식기록 자 행운 이승준 이승준 대받습니다 공격 포핸드전환 3구 하성빈 힘을 실어봅니다 이승준 이승준 다시 하성빈 팀으로 가져와 이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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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서비스 3구 같은 코스 5구 미들코스 7구 포핸드 1구 3구 2구 3구 2구 3구 2구 4구 2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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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구 2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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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 3구 2구 아무래도 그럼 부담될 수 있죠 예 높은 타점을 이용하면서 받아칩니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접전 다가섭니다 이승준 이승준의 서비스 바깥쪽을 봅니다 이동하는 3대1 길게 서비스 3구 같은 코스 3구 강타 1대5 공격 시도 받아냅니다 하성빈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2번구 서비스 하성빈 강타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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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6 6 6 7 7 7 8 9 7 8 9 9 10 9 10 12 12